자, 어저께 이어서 나머지 분이 계속하도록 하죠. 나머지 분은 11-3단원 차려야죠. 자, 문제 쓸게요.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대. 거기 미지수가 a가 있죠? 그걸로 a를 구한 다음에 fx를 갖다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f3을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쵸? 지금 거기 다항식이, 문제에 주어진 다항식이 우리 그 다항식을 fx라고 해도 돼요? 그치? fx라고 해도 돼요. fx라고 해도 되고요. x의 3승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minus ax 문제 쓸 때 똑바로 써야 돼요. 어저께 막 틀린 것 같잖아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x 더하기 1을 0으로 만드는 애가 뭐예요?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x는 그쵸?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1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나머지가 같다며 뭐로 나누었을 때랑 x 마이너스 2니까 x는 2니까 f2 그쵸? f2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랑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미안해요. 그쵸? 나머지가 같다라는 건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좌변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3제곱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우변은 2 넣을 거예요. 자 2의 3승 더하기 2배의 2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더하기 a가 될 리가 없지 그쵸? 마이너스 2의 2인데 그치? 맞죠? 마이너스 2의 2가 돼요. 마이너스 2의 2가 돼요. 그쵸? 더하기 2에요. 자 마이너스 1이죠. 얘 1의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a가 되고요. 더하기 2은 8 얘도 8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돼요. 자 우리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일로 가서 3의 2가 되나요? 그쵸? 3의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얘 3이 되죠. 이쪽에 3 남죠. 그쵸? 맞아요? 3이에요. 이쪽에 3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18 아니 16 18이 되죠. 그쵸? 빼야 되지 얘가 넘어가면 그쵸? 15가 되겠네요. 맞죠? a는 뭐가 돼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a는 5에요. 그렇죠. a는 5에요. 자 우리는 온전한 fx를 구할 수 있어요. fx를 구할 수 있어요. fx가 뭐냐 x의 3제곱 더하기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a 대신 마이너스 저기 5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a로 돼 있어가지고 그쵸? 자 뭐라구요? 여기서 x 마이너스 3으로 x 마이너스 3이니까 3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뭐니?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제 쉬워요. 이제 껌이에요. 이런 거. 3의 3제곱 더하기 2배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3 더하기 2 돼요. 9, 3, 27이죠. 9, 2, 18이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20이죠. 그죠? 20이죠. 플러스 5. 여기다 플러스 5만 해주면 되죠? 32가 되겠네요. 답은 32. 이렇게 했어요.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랑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그죠? 그 다항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라고 해서 우리는 구한 문제예요. 알았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4번 한번 다항식 fx 인제 그냥 fx라고 하네요.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예고 다항식 인제 for f라고 안해도 gx를 그치? g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예래요. 그럴 때 이것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항식 fx를 예로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건 f2로 했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죠?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gx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2를 넣으면 되겠지? g 대신 2를 넣으면 되겠지? 그치? 맞아요?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치? g2가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를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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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뭐 구하라고 그랬어? 3배의 fx 더하기 4배의 g gx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여기다가 우리 3배에 2 4배에 얘를 구하라는 거죠? 2를 넣었을 때 나머지니까 둘 다 2를 넣는 거지 x 마이너스 2로 하는 거니까 맞죠? 졸려? 우리는 알아요. 얘가 뭐예요? 5예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죠? 15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4죠? 그죠? 11이에요. 답은 11이에요. 의외로 쉬웠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넘기세요. 28페이지 다항식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가 각각 3이고 이거래요. fx를 동시에 0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한 번 보도록 하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다는 건 f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아요? 그럴 때 뭐라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3이죠? 그 다음에 f3이죠. 3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fx를 뭘로 나눴을 때 fx를 얘로 나누래요. x 더하기 1하고 x 마이너스 3 이거 곱해져 있는 거야. 얘로 얘로 나누었을 때 우리 나머지 나머지 얘는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나머지의 표현 나머지의 표현 다항식의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돼요. 우리 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뭐로 나오면 나머지가 뭐 상수항으로 나왔죠? 숫자로 나왔죠? 맞아요? 얘는 1차잖아요. 1차. 그치?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2차식이 뭐예요? 이게 2차지. 그치?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1차로 나와요. 여기 1차잖아요. 그죠? 3차로 나누면 뭐가 돼요? 3차로 나눌 때는 2차로 돼요. 나머지가. 알겠죠? 우리 1차로 나누면 상수항이 되고 2차로 나누면 1차 3차로 나누면 2차식이 돼요. 알았죠? 나머지가 우리는 지금 몇 차로 나누어요? 이거 곱셈인데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2차가 되죠?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 나머지 대문자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a의 x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 뭐라고? 단 우리 a, b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a, b는 a랑 b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지? 우리는 이렇게 놀 수 있어. 나머지를 a, x 더하기 b라고 놨어. 왜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f, x를 뭐로 나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누는 거랑 목 더하기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목을 뭐라고 해요? 주로 qx라고 해요. qx 주로 이렇게 써보고 알았죠? 더하기 뭐라고 하면 돼? 나머지 나머지는 뭐야? 이거라고 쓸 수 있지. 맞지? 이걸로 나눴다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나눴다 그러니까 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식을 놨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볼까요?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f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고요. f 뭐예요?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f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싹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얘는 안 구해도 여기가 다 0이 돼 0이 안 돼 0이 되죠? 이것도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여기 다 0이 돼요.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할게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되겠죠. 맞나요? 또 여기다 3 넣으면 3a가 되겠죠? 3a 더하기 b가 되겠죠? 맞나요? 우리 f 마이너스 1이 뭐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어요. 맞잖아. 맞지? 자 f3이 뭐라고 그랬어요? f3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르는 문자가 a랑 b고 식이 두 개예요. 우리 이거 할 줄 안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를 문자 하나를 만 남겨놔서 걔를 대입을 할 거야. 그지? 자 얘가 가면 좋겠지? 얘를 보내자. 마이너스를 재수 없으니까. 그지? b는 3 더하기 a가 되겠지? 얘가 일로 넘어가면 그지? 자 b가 3 더하기 a예요. 3a 더하기 뭐요? 3 더하기 a b 대신 3 더하기 a를 넣은 거야. 그죠? 맞아요? 자 a랑 a랑 하면 4a가 되죠. 는 마이너스 1인데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4a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지? 맞죠? a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딱 넣으면 뭐가 돼요? 3 빼기 1 b는 뭐예요? b는 2 그죠? b가 2가 나왔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a 대신 마이너스 1 넣고 그죠? 마이너스 1 넣었죠? b 2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얘를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맞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어요. 재밌죠? 자 또 이제 12-1 보도록 하죠. 다항식이 나와요.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고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4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 2차로 나눴어요. 나머지 rx 대문자 rx는 뭐가 되겠어요? ax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맞아요. 자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해봅시다. 자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건 뭐야? f1이라는 거죠. 그죠? 맞아? 나머지가 뭐라고?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x 더하기 1은 뭐야? f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나머지가 뭐라고? 4 우리는 f1이 2고 f 마이너스 1이 4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나머지를 rx라고 그러는데요. rx 우리 나머지 rx라고 그러면 rx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지. 맞아요? 맞죠? ax 더하기 b라고 그럴 거야. 뭐 이거 똑같이 씁시다. 단 ab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수. 알았죠? 미지수가 아니한 상수야. 저렇게 했어. 그러면 아까처럼 쓰면 되지. 이런 식. 그치? 아까처럼 그거 쓰면 돼. 그리고 우리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그랬지. 맞아요? 맞죠? 얘로 나눈다고 그랬지.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 더 합차예요. 합차.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얘가 얘가 되잖아. 이거의 제곱이랑 마찬가지. 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 아니야.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기억나죠? 그쵸? 얘는 얘랑 마찬가지야. 다시 한 번 쓰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뭘로 나눠? 얘로 나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나눠. 그쵸? 우리 목을 뭐라고 그럴 거야? qx라고 그럴 거야. 그쵸? qx라고 그럴 거야. 나머지는 뭐라고 그럴 거야? ax 더하기 b라고 그럴 거야. 그쵸? 그럴 때 우리 얘 얘 주어졌을 때 rx를 구하여라. 특히 r r에 2는 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치? 맞죠? 하면 되지. 일단은 뭐 해야 되겠어? 이거를 넣어야 되겠지? 맞아요? f1을 넣을 거예요. f1을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싹 0이 되죠. 그쵸?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여기 1이니까. 그치? 걔는 뭐예요? f1을 넣으면 2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2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f-1이에요. f-1이에요. 자, 얘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하면 0이 돼요. 얘도 넣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얘도 마이너스 2 되고 막 이러겠지만 얘도 써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졸려? f2, 졸려? f2, 졸려? f2, 졸려? f2, 어떻게 돼? b는 4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거기다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 대신 4 더하기 a가 돼요. 4 더하기 a. 걔가 2가 되겠죠. 얘는 2의 1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로 넘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4 빼기 1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그죠? 우리 rx를 구했어요. rx가 뭐가 되는 거예요? rx가 ax. ax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b 우리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r에 2 구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치고 얘가 2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여준 거야. 막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에요. 얘는 1이에요. 답은 1입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 날 여러분은 가이너스 2 감사합니다.